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는 부활절 예배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키릴총 대지교는 러시아의 역사적당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형제관계가 다시 한번 국간에게 통합되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선행을 촉구했습니다. 키릴총 대지교는 교회가 다시 한번 무신론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어려운 운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빈곤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또 역사적 러시아를 소화하는 군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적, 영적, 도덕적, 가족적 가치를 보존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키릴총 대지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 대지교의 석유는 사회를 공고히 하고 자비와 친절, 의류를 구해 사람들의 구심점이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그리스도의 밝은 부활절에는 평화를 바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해 적을 완전히 패배시켜 평화가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은 우크라나에서도 추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팔고 있는데 그리스와는 상관없는 나치와 네오나치 문양을 그려넣었습니다. 우크라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수류탄을 국기색으로 칠하는 등 엽기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절이 사람을 죽이는 날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넷츠크의 정교의 성당에 MLRS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준 소위 게임첸저가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대 러시아 인권원부점엔 따치아나 모스칼코바는 우크라나고는 신도 없는 자들이라면서 러시아가 복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소플의 오브라지엔스키 대성당에 로켓이 떨어져 임산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도넷츠크 중심부에는 트랜스피규레이션 성당도 폭격을 당해 한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부활절 밤 우크라나군은 스무발의 MLRS를 파쇄해 성당을 부숬습니다. 우크라나는 평행세계이기도 합니다.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갈려나가고 있지만 유흥가는 불야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나를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이기기를 기도한다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처음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